안티티티티 프라져 프라져 안티티티티 프라져 나 요즘 이게 너무 이상해 왜? 뭔가 뭔가 많이 해서 그런지 뭔가 느낌이 안 나 말하니까 굉장히 이상한 거 같잖아 그냥 접속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안 돼 아니 뭔가 몸이 뻣뻣해 왜? 안 해도 돼 아아 저희는 오늘 AA 리허설 하러 왔습니다 아까 도착해서 바로 공항에서 무대에 왔는데 지금부터 리허설 하러 갑니다 근데 이번에 이번에도 특별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조금 긴장돼요 근데 열심히 해서 완벽하게 하고 싶습니다 화이팅 너 왜 이렇게 코리가 왜 이렇게 인연해 아 이상해 이번 보고 하고 싶다 인정 쟤 나고야 에이에이 에이에이에이 법무부 에이에이에이 처음 에이에이에이 이번에는 중국 레전드 중국 레전드로 일정한 노력을 했거든요 일주일 노래 오게 1주일 노래 다음에도 울고 하고 저희는 열심히 아주 열심히 기대해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번에는 안티 프린사이 편곡을 했거든요 너무 좋아 좋아할걸요 다들 여기는 나무현이 얘기했어 아니야! 너 꼴 슬슬 몰라 하지 말아야지 여기는 나구현입니다 나구현입니다 우리가 가족사진을 또 찍었습니다 공항에서 이번에 라이언 앞에서 찍었는데요 내가 라이언 보자마자 어! 은지야! 안 찍어도 돼? 안 찍어도 돼? 하니까 가족사진 찍어요 언니는 이렇게 해서 찍었는데 또 잠깐 가서 뽀로로 집이 나왔거든요 뽀로로 집 어! 은지야! 은지야! 은지 오네! 언니가 찍고 싶은데 아! 찍고 싶은 듯이 이렇게 자꾸 나한테 넘기는 듯이 얘기했잖아요 은지가 찍고 싶을까봐 근데 뭐 만내가 좀 뭐 솔직히 말 못할 수 있으니까 부끄러워서 내가 대신 말해주는 거야 복수이 그렇습니다 인정 공항 갈 때마다 찍고 있는 거 같아 그치? 응 오랜만에 인정 가서 또 찍었어요 라이언 라이언 사진 보니까 운채만 이렇게 라이언 라이언한테 이렇게 부딪고 우리는 아니야 좋아하는 표정 봤어요? 응 제일 좋아해요 나보다 더 좋아하는 거 같아 그런 거 좋아해 좋아해 우리는 리허설을 갔다 오겠습니다 화이팅 최근에 별도는 끝! 끝! 뒤에 LED도 그 이gli 턱이 와서 방황 터지는 그런 배경도 또 되게 뮤직비디오랑 비슷하게 해주셔서 너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편곡도 했잖아요. 루아같이 편곡도 했는데 또 새로운 안티프레자일이라서 팬분들이 엄청 피아나들이 엄청 좋아해 주실 것 같아서 얼른 무대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만 더 잘하면 될 것 같아요. 화이팅! 아까 보셨죠? 제 머리. 똥머리 예쁘게 되어있다고. 제가 차랑 개인기에서 잡는데도 멀쩡했던 그 똥머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도 제가 다시 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번 했는데 그 똥이 풀리면서 이게 다행다행을 하면서 제 머리를 때리더라고요. 제가 자꾸 그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내일도 한 발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내일 만나요! 안녕! 어머 여러분 일단 분명 엄청 깔끔한 포니테일로 왔거든요? 지금 거의 진짜 새 둥지예요. 이거 어떡해요? 네. 또 머리를 아주 멋지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날려버렸죠. 인트로 부분에 제가 하는 파트가 있는데 제가 스타트를 좀 세게 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힘빡 주고 했는데 이렇게 머리가 두 번밖에 없는데 이렇게 다 풀려버렸어요. 그 정도로 저희가 엄청 열심히 했는데 우리 피아나 분들이 그리고 다른 저희 안티프레저 원곡을 아시는 분들께서 엄청 깜짝 놀라실 만한 그런 무대를 준비했기 때문에 엄청 기대가 됩니다. 오늘 드디어 에이의 그날이 왔습니다. 어제 어제 저희가 리허설하고 오늘은 바로 레드카펫이랑 본반이 시작하는데 좀 떨려요. 항상 런스루도 있었는데 오늘은 바로 무대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떨레긴 한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도 없어서 아예 샘반노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엄마도 와주고 샘분도 와주고 그냥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머리는 진짜 차가 막히고 다 다 아유치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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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은 안 보여요. 오늘 아주 강렬한 레드카펫을 써보겠습니다. 강렬하게 어때요? 나와요? 락스타 같죠? 락스타 같죠? 롤 달았어요. 이렇게 주렁주렁 옷에도 뭔가 주렁주렁 있어요. 오늘 컨셉이 이거랍니다. 귀걸이도 왕 큰 거 했어요. 모델할 때는 한쪽 빼야 되지만 왜 한쪽 빼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이크를 이렇게 달잖아요. 근데 귀걸이 소리가 다 들어가요. 귀걸이 한쪽 빼면서 계속 빼는 거예요. 안쪽 빼야 돼요. 모르셨죠? 아니예요. 기타를 싱 착 하는 차트가 있어요. 그거를 주목해주세요. 너무 멋있어. 아 이거 무슨 맛? 몇만 원 몇만 원 약간 그 구운 감자 고구마 버전의 부드러운 버전 롤 달아 롤 달아 롤 달아 롤 달아 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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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첩을 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은데요? 좋은 냄새 나잖아요 아유 맛있는 냄새 맛있는 냄새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나고야에 와있는데요. 나고야를 왜 왔냐면 저희가 오늘 AAA, 첫 AAA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 와있는데요. 너무 영광스럽고 저희가 오늘 엄청 많은 분들 앞에서 다양한 멋진 분들께서 오셨는데 오늘 또 그거에 맞게 멋진 무대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엄청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지금 대기 중인데요. 정말 오늘 저희가 좋아하는 배우분들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한소희님을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저희 전원이 그래서 엄청 기대가 됩니다. 진짜 너무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레네요. 어떡해요 한소희님 진짜 르스라핌이 한소희님 팬이에요. 정말 다들 다섯 명 빠짐없이 다 광팬이어서 꼭 저희를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완곡으로 편곡한 게 또 처음이잖아요. 되게 기대가 됐는데 또 락버전 저희가 뉴스레스티얼이 약간 락 장르잖아요. 근데 안티를 락버전으로 하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신나고 진짜 이게 에너지가 넘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여서 저희는 너무너무 좋았고 중간에 이런 약간 쉬는 터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진짜 뭔가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OST 같고 여기서 이렇게 손을 잡고 다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뒤로 걸어가는데 우리 가보자! 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팬분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너무 좋아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노래가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또 진짜 도끼를 가득하고 열정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계속 안전하고 있어요. 어스잖아 그런 거 봐요. 그럴 수도 있지. 야 어스 어떡했어. 뭐야? 그래서 저 이거 100원 봐주시면 이렇게 고를 수 있잖아요 요즘. 응. 아닌데. 아 다 우리야? 설마?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연말 버전. 저번.. 저번에 거. 이거 그 막밤 버전. 이거는 중간 때 버전. 이거는 첫밤? 인간 첫밤 버전. 이거는 언제지? 이거는.. 언제지 모르겠지만 있어. 아 일본에서 찍어 있나? 우리 만네즈. 우리 만네즈. 우리 만네즈 막방. 막방 버전. 막방 버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 못 받았네요. 그쵸? 아주 부럽다. 그쵸? 부럽죠? 피어나. 거의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주사한 때만. 네.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카라카 그거였어요. 그래서 근데 맘막즈 배경에 그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라인에 와. 라인에 와. 라인에 와. 정상 같은 완벽한 바이아야. 루틀을 기다리게. 네. 잠시만. 터뜨라인. 기다리게요. 네. 생방 아닌가요? 네. 펜창. 네. 제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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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떨리더라, 넌 할 수 있어. 틀리지 말란 말이야. 넌 할 수 있어. 즐겨보자고. 즐길 수 없어. 즐기면 안 돼, 전 엄마가. 전 넌 즐기지 마. 틀리지 말란 말이야. 틀리지 마, 엄마. 넌 즐기는, 난 즐기면 안 돼. 즐기는 순간 끝이야. 그냥 생각해. 생각하란 말이야. 알지 말이야. 뭐 이렇게. 이거, 피골이 어떤 거 같아? 피골이 때려면 돼. 오케이. 파이팅! 엘리트 올라오지. 이때 내려가지. 이게 헷갈려. 인트로만 해도 돼? 응. 와, 진짜 초. 초긴장이다. 조금 많이 긴장하긴. 조금 많이 긴장돼. 또 댄서분들이랑 안 하고, 저희끼리만 하는 연말 무대는 또 처음이니까. 그와큼 더 책임감 있게 무대를 채우려고 하니까. 어, 시작한다, 시작한다. 후! 자! 시작한다. 왜 이렇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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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히트 Surely. 쟤는 perf 짠 어디인가요? 페이지 그와큼의 라이브가 너무.. 근데 나 하나도 안 들렸다? 민호 다 빠졌어 너가 여기 현장동구였어 아니지 진짜 어떡해 아 이게.. 감동이 안 돼 프로세싱이 안 돼 안 믿겨 아 왜 그래? 하.. 신혼대서는 잘한다 룩이 오스다 히엘 어 갑자기 너무 크다 저희가 신혼를 많이 받았어요 신혼를 많이 받았어요 이윤아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상이라니 상이라니 A.A.A 와우 대박 이렇게 옷도 이예요 신혼대서의 신혼대서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신혼대서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즐거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사연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이야 하하하하 뭐야 이야 이야 아아 아 저희가 상을 두 개나 받았어요 두 개나 받았어요 와우 오늘 신인상이랑 베스트 뮤지션상 와우 두 개나 누가 남을 수 있었는데요 정말 너무 영광스럽고 현아 사랑해요 너무 고마워요 상담도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남은 연말도 기대해주세요 화이팅 듣도록 할게요 빠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유의어 삭제 과연 고맙습니다 공간 오늘 manual ест 옛날 literally 마د BigQuery 그리고 숙 rey